지난달 경제활동을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층이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2월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활동 상태를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은 49만 7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의미로 지난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입니다. 청년층에서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지난 2019년 2월 38만 6천 명에서 2020년 2월 43만 8천 명, 2021년 2월 44만 9천 명, 지난해 2월 45만 3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